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긴장감과 안도감이 다소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MC 발표 이후에 상승했던 우리 증시, 지난주 마지막 증시에는 2500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오늘은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이 시각 기준 확인해보시면 코스피 지수 다소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0.82% 하락하면서 2460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까지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을 확인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의 매도세로 다소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러한 시장 가운데서 개인 투자자의 강력한 매수세로 지수를 좀 지지해주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으로 넘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코스닥 시장 역시나 하락세 흐름 이어갑니다. 0.49% 하락하면서 763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코스닥의 상황, 수급 상황까지 이어서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수급 상황 역시나 지금 좀 같은 패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476억 원, 433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1020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오늘도 어떻게 우리 시장 출발하게 될지 함께 확인해보실 텐데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러한 시장 흐름 안에서 역시나 좀 기대되는 종목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지난주에 좀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우리 표적 종목의 든든한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까요? 자, 한번 시장을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 다 조정받고 있어요. 내리고 있는데요. 많이 올라간 애들은 좀 많이 빠져야 되는 거고 덜 빠진 애들은 좀 덜 빠질 거고. 일단 시장이 밀리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는 떨어지는 개수가 한 두 배 정도 많네요. 코스닥은 지금 떨어지는 개수가 1040개니까 웬만하면 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가 지금 박살나려고 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 일단은 지수는 2400을 안 차... 그러니까 거기 깨지는 않는 선에서 박스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400은 웬만하면 안 깰 것 같고 느낌이. 박스권은 의미인데 그냥 차별화 장세의 흐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전체적으로 빠지는 개수가 훨씬 더 많고 일부 종목들만 강한데 일단 일부 종목 강한 쪽은 애플페이 관련주들. 그래서 결제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KG 모빌리언스가 굉장히 강하고요. 한국 정부 인증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 애플페이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섹터들하고 로봇 관련주들하고 이쪽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좀 많이 흔들리는 한 4% 정도 빠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올라갔던 거를 보면 4% 빠지는 거는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트룩스라든지 셀바스 A 같은 애들은 200%, 300% 올라갔으면 한 3, 40% 빠져도 돼요. 그런데 이제 3, 40% 빠진다고 그러면 지금 고점에서 지난주에 많이 떠 있는 걸 공략한 사람들은 아주 기겁을 할 거고요. 그렇죠?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고점에서 산 사람만 아니라면 바닥에 있는 인공지능 섹터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바닥에 있는 애들이 없어요. 걔네들이 다 올라갔는데 메타버스가 그에 비하면 좀 덜 올라간 그런데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일단 알체라는 한 6% 정도 빠지네요. 차트를 잠깐 볼까요? 알체라 메타버스 관련주 이전에 먼저 인공지능 섹터로 먼저 움직였던 건데 먼저 많이 그래도 아주 많이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나마 6% 정도의 조정을 보이는 거고 나머지들은 나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모아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아이윈 이런 종목들은 강한데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내에서도 아직 덜 빠진 애들이 있고 그런데 메타버스는 거의 지금 다 10%래요. 올라가는 거 웨이버스 하나 올라가는 거 보이고 핀 거 올라가는 거 보이고 DU 0.67% 거의 강보압 정도 있는 거 보이고 대부분 한 2%대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조정 흐름을 보인 다음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가가 중요한 건데 조정받은 다음에 또 다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들은 끝난 게 아니고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을 보면 빠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날 미국 시장이 고용이 잘 돼서 그래서 긴축을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우려감.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너무 좋으면 또 과열이 될 거니까 그래서 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했었던 얘기고 그리고 그 얘기가 사실이라 그러면 그래요. 긴축도 하고 금리 인상 원래 없던 얘기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를 한다라고 해서 우려감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면 지금 나스닥이 전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 번만에 두 번만에 만을 깨고 다우존스도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아주 조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떨어진 걸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지금 종목들이 흔들리는 게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냥 개인들의 심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제가 볼 때에서는 별 아무 이상 없어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별로 흔들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목들 개수가 1,000개가 넘게 떨어지고 있고 종목들이 3%, 4%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겁을 먹는 구간처럼 느껴지는데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전략을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지금 솔트룩스부터 셀바스 A처럼 많이 올라간 애들이 있죠. 그럼 많이 빠지면 다시 재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빠지면이라는 게 이게 참 애매해요. 자, 솔트룩스 한번 볼게요. 솔트룩스. 자, 솔트룩스 많이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 정도 빠지면 한 이 정도 빠지면 이렇게 떨어지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고점에 있는 거 덤비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종목이 고점 대비 12,500원 한 50%, 60%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떨어지면 산다라는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떠 있는 것들은 50%, 60% 박살나기 싫으면 안 건드리면 되는 거고요. 많이 떨어지면 건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잠깐 지나가다 봤는데 알체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요. 많이 올라가긴 했죠. 여기서 30%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간 건데 지금 40% 올라갔는데 고점 대비 이 정도 떨어지면 한 고점 대비 한 20, 30% 떨어지면 이런 애들도 사야 될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로봇 관련주들부터 해가지고 이쪽 애들은 많이 떨어지면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60% 떨어진다? 그렇게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예상대로는 한 20, 30%에서 많이 빠지면 40%. 그래서 20, 30%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야 되는 그래서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이쪽 애들은 계속 순환매가 나올 거다. 그래서 조정 받으면 그쪽은 궁략하는 쪽인데 이게 조정이 작게 받을지 길게 받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잠깐 흔들리는 척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종목들이 오늘 흔들리는 척을 하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왜냐하면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 10%만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곧버스 그러니까 인버스 시장이 하락하는 데 투자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인버스, 곧버스에다가 무지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수급을 보니까 진짜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만 흔들어주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겠죠. 그래,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목다. 곧버스, 인버스 질러야 돼. 아마 그러면서 아마 자기 위안을 하면서 아마 계속 사고 있을 겁니다. 세력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거꾸로 잡기를 저는 그래서 얘기하기를 조정받으면 인버스, 곧버스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왜 사요, 그거를. 강한 종목들 지금 테마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차별화 장세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올라가는 게 저쪽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쪽 애들 이런 애들이 또 순환하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페이 관련주 전자결제 관련주도 움직이니까 이쪽 애들도 잘 보시고 어쨌든 좋은 종목들은 싸게 주식을 조정받으면 사야 될 자리지 지금 지수가 떨어질 것 생각해서 곧버스 잡고 인버스 잡는 자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소 조정을 받는 시장 안에서 긴장감과 우려감이 조금 높으실 텐데요. 그래도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강력하게 흘러갈 종목들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나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숫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리스크관리팀, 피해보상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으로 이 종목 상담에 넘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가 될 텐데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바로 KG 이니시스입니다. 오늘의 패턴으로는 정고점 돌파 패턴 잡아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정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수익률의 기적을 만들어낼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표적 종목 KG 이니시스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KG 이니시스입니다. 일단 결제주고요. KG 그룹 관련해 KG 모빌리언스가 지금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루원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이게 애플페이 관련지로 엮여있는 쪽인데 이게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표적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고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는 테마가 이렇게 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패턴도 정고점을 돌파를 한 번 했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렇죠? 이슈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삼성폰을 계속 써왔고 아이폰은 써본 적도 없는데 애플페이가 들어오면 저도 한 번 그쪽으로 한 번 옮겨볼까 할 정도로 지금 많은 고객들이 앞으로도 고민들을 많이 하는 이슈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아마 이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조금 더 이슈는 지금 나오기는 했지만 이걸로 이슈 소멸이 되기보다는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의 표적 종목 애플페이 관련주인 일단은 케이지 이니시스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케이지 이니시스 만나봤는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확인을 해 보시면요. 네 지난주 표적 종목도 저희가 든든한 수익률을 좀 기록해 줬습니다. 월요일에 잡아주셨던 카카오뱅크 매수가 2만 8,900원에 만나봤고요. 수요일에 잡아주던 뉴 8,490원에 매수가에서 7.8% 수익률 기록을 해 줬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본 자이언트 스텝 저희 상승률이 좀 대단했는데요. 2만 2천원의 매수가에서 10%가 넘는 수익률 보여주면서 저희 수익률 든든하게 지켜줬습니다. 금요일에 잡아주셨던 자이언트 스텝 2만 4천원의 매수가에는 아직은 미도될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569.6%를 기록을 해 줬습니다. 저희 지금 종목 상승률이 좀 대단했는데요. 전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고 매수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일단 표적 종목 한번 AS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급두명중한 종목 보고 그 다음에 오늘 표적 종목 가격 전략을 드릴 건데요. 전일 드렸었던 자이언트 스텝 입니다. 전일 2만 4천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안 돌아서 미도달됐죠. 근데 그 전에서도 더 싸게 추천한 가격이 있으니까 일단 미도달된 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도달됐으니까 자 그러면 전일 표적 종목 끝났고 급두명중한 종목 퍼스텍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퍼스텍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고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패턴입니다. 우주항공 테마로 들어가지만 드론 테마로 들어가고 패턴도 양호하고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급락한 게 없어요. 지금 지금 종목들이 고점에서 지금 흔들리는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종목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또 확장이 오지 않을까 겁나서 그렇지 전혀 그런 장이 아니고요.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박살내고 싶으면 이런 모양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한방에 2400개 주고 내일 2350개 주고 모레 2250개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장이 아닙니다. 지금 곧버스 인버스 많이 산다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뉴스를 보고 맞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하락 방향 걸고 있구나 하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저점을 지지하고 뚫는 거는 뚫으면 좋은 거고 안 뚫어도 상관없습니다. 안 뚫어도 갈 종목들은 가거든요. 차별화 장세 박스권 장세 계속 뚫고 뚫고 올라가는 장을 바라질 마세요. 나오면 좋은 거예요. 나오면 좋은 거지만 지금은 저점만 안 깨지면 돼요. 그러면 퍼스트 같은 애들도 저점이 깨지면서 떨어질 일은 없고 고점을 돌파할 일은 있죠. 차별화 장세 가는 놈만 가는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로 움직이든 미사일 테마로 움직이든 아니면 드론 테마로 움직이든 하여튼간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서 모양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꽤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수익률은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래요. 일단 4,000원 일단 넘어가면 또 제가 또 A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형 반도체 장비 섹터인데 이게 인공지능으로 같이 엮여있는 칩셋미도 마찬가지고요. 몇몇 인공지능 섹터에 엮여있는 이런 IT 섹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약하지만 이런 몇몇 애들은 좀 강한데 얘가 그래요. 지금 거래량을 봐봐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려있고 기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사죠. 왜 올라가느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래요. 원래 시장이 그냥 바닥에 있다가 시장이 살아나고 테마가 움직이면 그냥 테마로 엮여가지고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들어올리고 나서는 무슨 얘기를 꺼내요. 실적이 좋았다더라. 나지는 뭔가 새로운 뭔가 얘기를 꾸며가지고 막 뉴스를 내보내죠. 그래서 고점에서 자기는 다 팔아먹죠. 근데 아직 얘네들이 던지기에는 아직 좀 덜 덜간 어쨌든 이렇게 횡보하다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위쪽으로 틀면 18,000원 돌파하면 그때서는 19,000원 2만원 되는데 지금은 계속 위에서 횡보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횡보만 해주면 개인 투자들은 불안해서 계속 이거를 덤비질 못하고 있는 물량도 자꾸 던지게 되니까 어쨌든 차트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데 좀 조정받아도 되는데 조정받을 생각을 안 하네요. 31.1% 수익을 주고 있는 고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는 게임주도 은근슬쩍 좋습니다. 지수가 크게 안 빠지는 것도 안 빠지는 거지만 전날까지 게임주의 흐름들이 좋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상담했었던 방송에서 그때 문자로 상담을 했었었나 전화를 했었었나 누가 현대건설 물어봤는데 현대건설을 갖고 있느니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이런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10% 수익 난다라고 제가 실시간 이 방송에서 그렇죠? 상담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파봐요. 그날 당일에서도 얘가 더 올라갔지만 오늘 하루 만에서도 얘가 17% 올라가죠. 지금 짱은 그래요. 조금 더 가볍고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나쁘다라는 뜻은 아닌데 지금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굳이 거북이처럼 안 움직이려는 무거운 종목들보다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런 테마주들 이런 흐름들이 훨씬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그 게임주 내에서 이게 또 메타버스로 엮으면 엮어지는 그런 종목이 되니까 아마 고점을 돌파하고 10만 원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으로 이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고 목표치는 10만 원이 될지 15만 원이 될지 이거는 장기 목표치는 30만 원도 가능합니다. 장만 돌아서면 가는 거야 일도 아니죠. 그런데 30만 원 갈 것을 3% 정도 먹으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들은 가져가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13.8%의 수익을 주고 있는데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을 갖고 있는 것들은 더 가져가셔도 되고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게 이제 2월 1일 날에 싼 가격에 들였을 때가 2만 2천 원인데요. 전날까지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늘은 이제 3.6% 조정을 받는 건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들이 다 빠져서 그래요. 지금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섹터들도 지금 이제 5%대 떨어지는 것들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오늘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뭐 떨어져야지 같이 떨어지는데 이제 다른 애들은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2, 30% 조정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얘네들은 많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한 번 더 떨어지면 진짜 2만 2천 원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2만 2천 5백 원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2만 2천 원 쪽으로는 잘 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을 받으면 또 다시 다시 재공략이 되는 올라간 게 별로 없으니까 많이 올라간 로봇 관련주들이야 뭐 로보로보라든지 이거는 많이 안 갔고 로보티즈 로보티즈 근데 보면은 과거에 썼던 뭐 유진로봇 요런 애들보다는 솔트룩스라든지 셀바스 AI가 많이 갔죠. 이게 왜 그러면은 과거에 개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종목들은 잘 안 갑니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셀바스 AI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개인들이 다 알고 다 그걸 공략을 하면 잘 안 가듯이 어쨌든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간 것들은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종목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조정이 클 수 있으니까 초보자들은 쉽게 접근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이번 주 내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크게 오랜 시간 동안 빠질 장은 아니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쪽 인공지능들이 어느 정도 흔들렸다가 다시 양봉으로 움직이거나 다시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얘는 별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조정받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넘어가게 되면 2만 7천 5백 원 3만 원 3만 원뿐만 아니라 어디도 이 정고점까지도 얘는 왜 이리로 올라가면 안 됩니까? 다른 애들은 다 간대. 셀바스 AI 술트룩스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얘도 아주 크게 볼 때는 8만 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근데 100만 원을 보더라도 얘가 100만 원 가면 여러분들이 이걸로 엄청난 떼돈을 벌죠. 근데 100만 원 얘가 여기서 예를 들어 목표치를 10만 원을 잡더라도 10만 원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자? 3%에서 5% 수익 나면 절반을 팔고 또 올라가면 또 절반을 팔고 또 올라가면 또 절반을 팔고 그렇게 해갖고 오징어들이 남겨놓은 걸로 그걸로 10만 원 가든 20만 원 가든 그건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그때서는 손절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먹을 때마다 팔면서 가는 게 좋은 거고요. 어쨌든 뭐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게 되면 또 얘기를 꺼낼 거니까 자이언트 스텝 거래가 실리고 정거점을 전일 돌파를 했다가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주하고 인공지능이 눌리고 있으니까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혁 종목인 KG 이니시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이니시스 지금 아침에서 이제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수가 막 밀리니까 얘도 같이 밀렸는데 일단 매수 가격은 13,750원으로 얘기할게요. 어차피 60원이나 50원이나 좀 깔끔하게 지금 아니다. 60원으로 지금 정도 가격에서 사실 더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모양이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면 13,500원까지는 밀리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가격 안 주고 도망가면 또 그것만큼 또 억울한 게 없잖아요. 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얘도 차트가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일단 갭 상승을 주고 이제 갭을 다 메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그렇게 여기서 떨어질 일은 없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 그리고 같은 결제 관련주들인데요. 모빌리언스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케이지 이니시스하고 얘하고 과거서부터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과거 보면 움직이는 게 차트가 똑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얘만 가고 케이지 이니시스는 별로 안 갔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되려면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져야 돼요. 얘가 여기로 내려가져야 되는데 얘가 이쪽을 안 내려오고 여기서 계속 고점을 버틴 다음에 얘가 만약에 또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에서는 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겠죠. 왜? 올라간 게 하나도 없고 떨어질 만큼의 자리도 이제는 없으니까 그래서 매매를 알면 이게 짝짓기 매매라고 그러는데 지금 결제 관련주들이 한국정보인증 그 다음에 이루온 이쪽 애들이 강하고 나이스 나이스정보통신 등등해가지고 이쪽 애들이 강하다면 지금 시장이 살짝 흔들릴 때 별로 올라간 게 없는 이런 것들을 좀 싸게 좀 공략을 하면 흔들려도 뭐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결제 관련주들이 강한데 그래서 흔들렸다가 다시 움직이기를 조금 기대를 하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은 KG 이니시스 표혁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KG 이니시스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의 매숫가루는 13,76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숫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 수입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저희 제갈공명님께서 남겨주신 첫 번째 상담입니다. BGF 5,220원의 매숫가로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편의점 시장 특히나 오프라인 식료품 시장의 규모와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BGF 리테일 역시나 이 오프라인의 식료품의 대장주로서 시기에 따른 새로운 마케팅을 자주 내놓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승의 흐름 가져가서 우리 제갈공명님의 매숫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BGF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5,220원의 10% 그러니까 오늘장에서는 어렵겠죠. 오늘장에서는 이게 급등을 하려면 거래도 있어야 되고 못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 것 같고요. 이번 주 내에서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이슈가 터져가지고 그러면 거래가 실리면서 차트는 좋아요. 그래서 거래가 실려가지고 그러면 5,200원 도달할 수도 있어요. 거의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이슈몰이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는 그냥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거래도 없고 모양은 계속 만들고 있어요. 두 달 동안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석 달 넉 달 다섯 달 언제까지 행보할지는 그건 세력들 마음이니까 세력들이 들어와서 땡겨올릴 때까지는 그냥 꿋꿋하게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이슈가 생겨서 세력들이 끌어올려주면 5,220원에 매수가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혹시 또 궁금하신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요. 대주 산업입니다. 이 대주 산업 매수가로는 2,75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현재 2,38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료 관련 주인 대주 산업 올해 초에 남미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료 관련 주들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이슈가 있긴 했는데요. 지금은 최근에는 강력한 이슈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강세 이러한 상승의 흐름이 매수가인 2,750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2,750원에 지금 대주 산업을 갖고 있는 거는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라오기는 해요. 얘도 가지고 있으면 2,750원 가죠. 그런데 그걸 언제 갈 거냐가 문제예요. 언제 갈 거냐. 언제 갈 거냐가 문제인데 비중 5%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데 비중을 조금 더 늘려놓고 어차피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테마주 애플페이 관련주 아니고서야 지금 웬만해서만 사면 다 빠질 것 같거든요. 조정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안 빠지고 조용하죠. 단점이 있습니다. 건드려봤자 세월아 내워라 한 달 대도 안 가고 두 달 대도 안 가고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런 느낌은 있을 수는 있는데 비중이 5%든 한 10% 정도 내에서 갖고 있으면서 세월아 내워라 넌 언제든지 가면 가는 거니까 내년에 가도 되고 내후년에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묵혀둘 수만 있다면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2,750원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한국 전자인증이요. 한국 전자인증. 네, 6,800원에 10%를 들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매도를 못했어요. 너무 빨리 올라서 빠지는 바람에 이거 언제 사셨어요? 한 며칠 됐어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며칠 되셨어요? 네, 한 4월인가. 차트 볼게요. 네. 차트 보면은 지금 이게 오늘 이슈가 전날도 됐고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반드시 이렇게 떠가지고 8,500원, 9,000원 해가지고 상한가를 말아와야 되거든요. 네. 그럴 예상으로 사신 거잖아요. 네. 근데 안 간다라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세력들이 팔아먹고 있습니다. 어머나. 뉴스를 내보내놓고 일단 세력들이 차익실현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시나리오는 뉴스를 내보내놓고 못 가니까 개인들이 불안하죠? 네. 그래서 위에서는 팔고 밑에서는 지들이 받아먹고 하면서 물량들을 터는 일 것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봤을 때에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팔고 도망가는 거면 이거는 이제 5,000원으로 박살을 할 거니까 큰일 난 거고 네. 세력들이 세력들이 물량들을 더 뺏기 위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안 움직이고 위에서는 팔고 밑에서는 자기들이 받아가면서 물량을 채가는 거라면 이거는 더 급등하기 위해서 좋은 거고 네. 자, 이 두 가지 시노류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어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 두 가지 대응이 다 가능하죠? 네. 팔아야 되거나 가지고 있어야 되거나 그러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상담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해봤자 아니, 뭐 가지고 있든 보유하든 이거를 두 가지 얘기하면 상담 하나 마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매수단가가 낮으면 그냥 흔들더라도 버티면 된다는 얘기지만 매수단가가 높을 때에서는 이게 진짜로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거를 빼기 위해서 세력들이 던지는 건지 그걸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그러니까 지금 산 가격이 좀 높잖아요. 네. 그럴 때에서는 안 가면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서 안 가면 일단은 팔아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세력들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 작업을 더 타이트하게 물량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는 척을 해가지고 9천원, 만원으로 가는 일이 있더라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일단은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잠깐 팔았다가 다시 이쪽이 움직일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공략하는 게 낫겠죠. 애플페이 관련주. 그럼 오늘 그냥 내둬해야겠네, 선생님. 지금 좀 전에 계속했던 얘기가 대응을 하려면 이렇게 움직이면 팔아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이렇게 팔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이걸 오늘 팔잖아요. 그러면 내일 상한가 갑니다. 내일 상한가 가는데 그래도 팔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좀 전에 앞에 얘기를 이해를 했으면 아니, 왜 상한가 가는데 팔아야지가 아니고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단타 단기는 일단은 팔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한 8천 원쯤 갔다라고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질문하셨다면 이거 아직 계속 힘이 강하네요. 그러면 7,500원 안 깨지면 계속 갖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 지금 위에서 은봉 나오고 뉴스는 나왔는데 안 움직인다 그러면 세력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일단은 작전상 후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이게 진짜로 많이 올라가버리거나 그렇게 급등한 상황이 나오면 아까 얘기했었던 케이지 이니시스라든지 나이스정보통신이라든지 지금 저쪽 전자결제 관련주들 안 움직인 애들 몇 개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보세요. 네. 거리 남길게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이번에도 전화 연결인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넷마블요. 넷마블. 6만원에 29%예요. 6만원에 29%?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전날까지 게임주가 강했다가 오늘 좀 흔들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네. 이게 조정을 받아도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받으려는 흐름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네. 좀 빠질 건데 그냥 버테도 될 것 같아요. 버텨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정말로 크게 빠지려고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조정받으면 5만 8천원이나 세게 조정받으면 5만 4천원인데 5만 4천원 받으면 조금 당황스럽긴 할 거예요. 한 11% 빠져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로 5만 4천원으로 빠지려는 오늘 조정의 첫 모습이 나온 건지 아니면 시장이 흔들려서 그냥 흔드는 척을 하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을 때는 5일선 이탈이 나온 거는 그동안 계속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조정인 것 같고 조정받으면 또 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조정받고 또 움직이면 아무리 못해도 7만원에서 좀 팔아야 그동안 떨어진 게 있는데요. 많이 빠졌잖아요. 2020년도 20만원짜리 종목이 거의 4만 1,900원까지 떨어지고 지금도 6만원짜리 있으면 많이 빠진 종목이라 7만원은 뭐예요. 8만원까지도 가야 될 종목인데 그게 뭐 종목이 맨날 쉬지 않고 맨날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조정받고 다시 움직인다 생각하고 그냥 들고 있으셔도 된다. 하지만 오늘서부터 조정의 흐름은 좀 나오게 했으니까 내일도 흔들리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고 바닥 종목이니까요. 좀 더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4분기 실적이 왜 나올지 모르러요. 실적이요? 네. 4분기 실적이 이게 실적들이 얘기 나오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서는 나쁘다 얘기하고 어느 때에서는 좋다 근데 지금은 좋게 얘기를 대부분 할 거예요. 게임주들이 왜냐면 이제 메타버스하고 실적을 잠깐 한번 볼게요. 넷마블 여기서 현재가창 기업 실적을 잠깐 보면 컨설턴스를 보면 실적들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매출액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계속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지금 보니까 2023년도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작년에 아주 상태가 안 좋았네요. 근데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근데 올해는 다시 또 흑자전환을 하는 상황이니까 주가가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서 이게 많이 빠진 게 시장이 빠져서 빠진 것도 있지만 매출액은 꾸준했거든요. 매출은 꾸준했는데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아서 떨어졌다면 시장도 빠지고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면 지금은 그 적자를 탈피하고 흑자전환으로 다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메타버스라든지 또 게임 시장에 대해서 또다시 좋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하반기에서도 이쪽 게임주들은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좋은 얘기나 하고 이거 뭐 이렇게 바닥에 있고 게임주들이 저는 예전에 NFT 때문에 NFT 때문에 게임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NFT는 허상이고 가짜였기 때문에 근데 게임주에다가 NFT를 엮어가지고 한번 움직이다가 근데 NFT가 지금 NFT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이번에 인공지능 뭐 이런 거랑 같이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거라서 그래서 이 넷마블도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는 게임주들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게임주들도 이제는 하여튼 7만 5천원 8만원까지는 보이니까 하반기까지도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뢰할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네 여기까지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시장 잠깐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숫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KG 이니시스 지금의 시장 흐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숫가로는 13,76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13,8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함께 매수의 포인트까지 잘 확인해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시장 이 시각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 내 동반 매수세가 배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406선 524선 매도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2,860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역시나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607억 원 655억 원의 매물을 덜어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그래도 홀로 1,382억 원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를 다소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애플페이 관련주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좀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 장 초반에 하락하고 있던 우리의 시장의 흐름 역시나 하락세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0.86% 하락하면서 2,45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9% 하락하면서 762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은 이정수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섹터를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약한 섹터든 꼼짝도 안 하는 것들은 나빠서라기보다는 돈들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봤었던 사료주들, 음식업종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차트는 정말 완벽하거든요. 제약바이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는 완전히 바닥이 있고 완벽해 보이는데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느냐. 세력들이 돈 넣고 땡겨야 되거든요. 세력들은 딴 데 돈 넣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고 다시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때에는 세력들이 그 돈들을 빼다가 다시 넣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있었던 걸 가지고 계속 갖고 놀 텐데 그게 어느 쪽이냐. 지금 IT 섹터에서는 반도체가 아니고 어디라고 그랬죠?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이런 쪽 위주가 될 거고 오늘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크게는 안 빠져요.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보면은 크게 안 빠져요. 아래 꼴이 달리고 있고 그렇다고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냐. 올라가는 흐름도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껌딱지처럼 붙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안 움직이고 오늘 같은 흐름만 몇 시만 만들어 놓으면 개인 투자들은 아연 실색을 하면서 또다시 작년을 생각을 하면서 야 이러다 또 떨어지겠구나. 또 손실 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처럼 살살살살 빼도요. 갖고 있는 종목이 3% 그러니까 고점에 산 사람들 기준으로 3%, 5%, 10%까지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됐던 게 하루 이틀 만에 빠져나오면 사람들이 금방 또 좋아지는데 마음이 이게 1주일, 2주일, 3주일 계속 손실로 갖고 있으면 작년이 또 생각나서 버티지를 못해요.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못 가느냐. 오늘 수급이 이렇게 꼬였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2,900억을 사고 코스닥도 한 1,500억 가까이 사고 이렇게 들어올 때에서는 폭락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시장 급락하거나 하락장 아니라고 그랬죠.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마음을 급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세력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1주일만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횡붐을 해놓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예전에서는 한 두 달, 석 달을 떨어뜨려야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라고 그랬지만 맨날 샀거든요. 작년에서는 막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맨날 사고 맨날 사고 맨날 사고 그랬는데 요즘에서는 한 1주일만 안 가면 1주일이 뭐예요. 그 전에서도 금방 개인 투자자들이 조급해서 급해서 손절로 바뀌는데 그런데 오늘은 아마 계속 들어올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계속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오늘은 종목들은 못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받다가 다시 움직이려면 일단 미국 시장이 다시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면 그게 가능한데 일단은 지금은 오후장에서는 이 수급에서는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타는 흥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뭔가 수급이 바뀌거나 아니면 또 테마가 움직이면 다시 또 얘기하지만 조정받았다가 다시 움직이는 테마들은 기존에 강했던 최근에 강했던 여러분들도 1월 4일서부터 시장이 돌아섰다. 이제 여기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서 그때서부터 움직였던 섹터들 있죠. 그게 뭐예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섹터들은 안 죽어요. 시장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리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주의들이 많이 떠서 그렇지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또 움직일 거라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 시장을 받고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를 확인해 보았을 때 지난해 폭락장애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불안감이 여전하시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려감은 조금 내려두시고 많이 걱정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에서 함께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상담으로는 한솔재지 신청해 주셨는데요. 한솔재지 현재 가격으로는 만 3,13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보유하신 매수가는 14,700원의 30% 보유하고 계신다 라고 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요즘과 같은 페이퍼리스 시대에 지금 맞닿은 대한제지입니다. 최근에 위기 국복을 위해서 친환경 신소재 개발에 나섰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줬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큰 이슈로 꼽히고 있는 이 슬램덩크의 만화책에 한솔재지 용지가 사용된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슈가 매수가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한번 차트로 보겠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고 좀 재미없게 생긴 차트인데요. 좀 더 강력한 호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거래량이 계속 마르고 있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에 비해서 계속 마르고 있고 기관들도 팔고 있네요. 이러면 계속 하락 후 행보의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지금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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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한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렇게는 못 가죠. 그렇게 갈 생각이었으면 벌써 갔을 거고 얘의 지금 의지는 너네들은 다 올라가. 나는 나중에 갈 테야 하면서 좀 재미없게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좀 더 소외를 받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점이 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데 거래가 너무 없고요. 기관들도 지금 팔고 있는 거 봐서는 저점은 안 깨질 것 같은데 저점이 깨지려면 우리나라 지수 2,200 무조건 깨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깨지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2,400도 안 깨지고 있는 상황에 2,200도 안 깨졌는데 얘가 일로 내려갈 일은 없고 계속 횡보를 하다가 좀 거래가 실리면서 뭔가 좀 더 좋은 호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거에 제지 같은 경우들은 카페에서 종이 안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로 다 핑계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종이 관련지도 조금 움직였는데 지금 원래 자료 다 내려갔죠. 그러니까 그런 호재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호재로 올라가면 세력들은 그걸 또 이용을 하고 또 팔아먹고 도망가고 그럼 개인들은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죄다 물려버리고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바닥에 있을 때 모아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바닥에 있을 때 사면 뭐가 단점이냐면 샀는데 1년 내내 안 가. 3년 내내 안 가. 5년 내내 안 가. 이게 지겨워서 그래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는 건 좋지만 시장의 흐름과 그다음에 바로 사자마자 먹고 싶으면 거래가 실리거나 뭔가 이슈가 빵 하고 터져야죠.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저께 애플페이 이슈가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이슈가 탁 하고 나오고 거래가 실리면 바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쪽을 뭐 딴 데서 볼 것도 없어요. 엔터주, 영상 컨텐츠, 지금 YG 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물론 오늘은 힘을 못 내지만 하이브 이런 애들, 정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이슈가 살아 있으니까 계속 움직이잖아요. 영상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애플페이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보안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섹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쪽들은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슈가 조금 흐지부지하게 돼 있는 애들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차트로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조금 보이실 텐데요. 네, 지금 상담해 주셨던 한솔재진은 보유 가능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8577님께서 신청해 주신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지금 현재 11만 4,4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승의 흐름 보여집니다. 우리 상담자님께서 보유해 주신 가격은 12만 7천원입니다. 사실 이런 건설사, 지난해 이익과 실적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지지선을 돌파하고 상승의 흐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시장이 빡사건이라 이거는 지금 당장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시장이 폭등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건설사에 대한 이슈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지금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그렇고 현대건설, 지난주에서도 제가 현대건설을 가지고 얘기한 게 있죠.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급등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급등은 인공지능 섹터, 이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는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매수 가격 12만 7천원 단번에 올라오는 거는 어려워 보이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조금. 그러니까 차트가 위험해 보이진 않아서 어차피 박스권이고 뭐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연말에서나 올라올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올라올 건지 일단 빨라 보이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올라올 수 있을 거는 아니고 그냥 천천히 천천히 가져가면서 안전하게 가져갈 만한데 그런데 이 얘기도 있잖아요. 지수가 안전하다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지수가 괜찮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럴 때에서는 아주 징글징글하게 재미없지만 안전해요. 안 올라가지만 안 떨어져요. 횡보만 합니다. 이럴 때는 괜찮은데 슬금슬금 올라가겠죠.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남들 50%, 100% 올라갈 때 얘는 꼴랑 한 20%, 10% 올라가면서 수익을 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시장 위험해졌으니까 어디가 지수 2,200개졌네요. 2,000이 깨지게 생겼네요. 다 종목을 다 팔아야 됩니다. 현금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지수 1,50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얘도 떨어집니다. 그때는. 그런데 저는 지금 지수가 1,500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박스권 2,400 이런 자리를 지지를 하고 지수 폭등도 안 나오지만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뭐만 움직인다? 이런 대용주 안 움직이고 테마주들 위주로의 강세가 예상이 되라서 좀 전에 얘기했었던 엔터주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게임주 이런 애들 위주로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빠른 쪽을 원하면 교체를 하는 게 낫고요. 그냥 안전해도 그냥 세월아내여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가져가서 수익만 난다라 그러면 삼성물산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말만의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원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